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프라임뉴스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셀폰을 이용한 아동 납치 경고, 이른바 앰버얼러트가 어젯밤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경찰은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일어난 살인, 납치 사건의 범인을 수배하고 있습니다. 김한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남가주 주민들의 셀폰으로 앰버얼러트가 발송됐습니다.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44살의 크리스티나 앤더슨을 살인하고, 두 아이들은 16살 하나 앤더슨, 8살 이단 앤더슨을 납치한 용의자 제임스 리 디마지오를 공개 수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티나는 지난 일요일 밤 샌디에고 카운티 동부의 교회 지역에서 불타는 주택 안에 숨진 채 발견됐고, 두 아이들은 토요일 오후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셀폰으로 온 앰버얼러트에는 용의자의 차량인 블루 니싼 벌사의 플레이트 넘버, 6WCU 986과 함께 용의자와 피해자들의 인상 차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셀폰을 기반으로 한 와이어레스 앰버얼러트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령된 겁니다. 앰버얼러트는 지난 1996년 납치 후 살해됐던 8살의 소녀 앰버 헤거슨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아동 납치 등 범죄 경고입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앰버얼러트 시스템은 전용 와이어리스 채널을 통해 발송되기 때문에 문자 수신 비용이 없고, 일반 전화나 문자 등 트래픽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수신 거부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앰버얼러트가 발효되는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발송되며, 타주에서 등록한 셀폰이라도 현재 앰버얼러트 영향권에 있다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한편 이번 앤더슨 가족 살인, 납치 사건 용의자인 디마지오는 현재 북케나다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사건에 관한 신고나 제보는 전화 858-974-2321 또는 888-580-8477번으로 하면 됩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